신미르가 불러줍니다. 엔콜복으로 미온탄에 신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순간에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 것 말은 왜 했느냐 매장붙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불레해졌네 신진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순간에 미온산에 미온산에 얄미온산에 미온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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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UUU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다 너를 번진 사람이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이냐 햇살 피꽃처럼 웃던 얼굴이 왠일이 미워져 울래해졌네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 도를 던진 사람이야 미운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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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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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